현 시대를 분석할 수 있도록 돕는 한군의 책은 여러분들 삶에 큰 위안과 용기와 지혜를 제공할 것입니다. 안녕하십니까 공평호입니다.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당대표 참 특별한 인물입니다. 그 특별하다는 그런 표현에 대해서 긍정으로 해석하시는 분들도 간혹 계실 것이고 많은 분들이 좀 부정적으로 해석할 가능성이 높지 않느냐 그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신문지상에 오르내리는 그런 정치인들을 여러 사람 살다 보면 여러 사람 보지 않습니까 원하든 원하지 않든 간에 그런데 이재명 당대표는 아주 특별합니다. 특별한 그런 인물이기 때문에 대개 여러분 우리가 경찰이라든지 검찰에 가서 피의자 신분으로 조사를 받게 되면 조사 내용을 대부분 수사관들이 파이핑으로 다 기록하지 않습니까 이제 마치게 되면 그 내용을 피의자에게 수사에 응한 사람들에게 제공하고 그것을 꼼꼼히 읽어보고 그다음에 마지막에 본인이 사인을 하지 않습니까 이제 사인을 해야 그다음에 법적으로 점검물로서 효력이 있기 때문에 대부분 변호사가 입회하거나 또 변호사가 없는 상황이라도 많은 분들이 경찰이나 검찰 조서를 마지막에 사인할 때는 법적 효력이 발생하기 때문에 시간이 좀 걸리더라도 굉장히 상세하게 꼼꼼하게 봐야 된다 이렇게 보지 않습니까 이번에 보니까 이재명 당대표가 어렵게 어렵게 검찰 조사에 응했는데 조서에 사인을 못하겠다고 한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참 기가 찬 거죠 조서에 사인을 못하겠다 이렇게 한 거 아닙니까 참 그래서 조서에 사인을 못하겠다 이렇게 한 사람들은 일반 국민들은 상상할 수 없는 일인 거죠 이런 아주 특별한 사람입니다 이재명 당대표가 다른 특별한 점을 들게 되면 제가 방송에서도 여러 번 이야기했듯이 2022년도 3구 대통령 선거에서 이재명 후보한테 공짜로 넘어간 표가 240만 표 정도 되지 않습니까 윤석열 후보가 얻은 사전 투표 득표 수 가운데 120만 표를 마이너스 처리하고 그다음에 그걸 고스란히 이재명 후보한테 더해줬지 않습니까 이재명 형국 후보한테 공짜로 되어진 플러스 120만 표 그리고 윤석열 후보가 빼앗긴 마이너스 120만 표를 합치게 되면 240만 표죠 2022년 또 3구 대통령 선거를 대한민국 선거관립위원회는 24만 무슨 7077표 차이가 났다 이렇게 발표했지 않습니까 그런데 실제로는 240만 표의 득표 수 조작이 있었기 때문에 실제로 윤석열과 이재명의 표격차가 260만 표 이상이 난 거죠 어마어마한 차이지 않습니까 그리고 제가 며칠 전에 올린 글을 보게 되면 대표적으로 서울시 종로구 같은 경우는 윤석열 후보가 얻은 사전 투표 득표 수 100장당 35장을 훔쳤지 않습니까 조작값 35% 부정성 없다고 맨날 노래 부르고 다니는 하태경의 지역구인 부산광역시 해운대구에서는 윤석열 후보가 얻은 사전 투표 득표 수 100장당 15장 조작값 15%를 훔쳐가지고 이재명 후보에 대해줬지 않습니까 대구 광역시의 수승구 수승구는 윤석열 후보가 얻은 사전 투표 득표 수 100장당 5장을 훔쳤지 않습니까 조작값 5% 그게 다 드러났지 않습니까 그 내용을 올해 상반기 여름 낱낱이 밝혀 다 나오지 않습니까 이렇게 선관위가 주도해서 사전 투표 득표 수를 조작했다 이걸 책으로 내도 선관위가 일체의 답을 안 하지 않습니까 안 한 일을 했다고 했으면 펄쩍 뛸 건데 한 일을 했다고 했으니까 답을 안 하는 거죠 그것뿐만이 아니지 않습니까 2022년도 6월에는 지방선거 전국동시지방선거가 있었지 않습니까 전국동시지방선거에서는 보궐선거가 몇 개가 있었죠 그 가운데 많은 사람들이 관심을 모았던 것이 분당에 출마했던 안철수 후보 인천광역시 계양에 출마했던 이재명 후보 다 조작을 한 거 아닙니까 아마 제 기억으로는 계양에서는 조작값이 한 5% 정도 됐을 겁니다 그리고 분당에서는 한 10% 정도 그거는 뭐 여기에 마지막 책인 여기에 5건 2020년 지방선거 어떻게 훔쳤나야만 나올 겁니다 그러니까 대선도 조작을 했고 조작을 했지만 이재명 후보가 낙선이 된 거고 그 다음에 보궐선거에서도 조작을 해가지고 당선된 거지 않습니까 조작을 하지 않더라도 당선됐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조작을 했다는 것이 중요한 거지 않습니까 아주 특별한 사람인 거죠 그리고 여기 이제 국회의원 자리라는 것은 지역구 자리라는 것은 뭐 생명주라고 같은 건데 송영길 당대표가 전당대표가 그냥 능겼겠습니까 그것도 아리숭하지 않습니까 정치하는 사람들이 뭐 그렇게 마음씨가 좋아가지고 어휴 그냥 가지십시오 이렇게 했을 리가 있겠습니까 시중 사람들이 고개를 갸우뚱하는 부분이지 않습니까 이거는 뭐 확인된 바가 없고 대선 사전투표 조작 보궐선거 사전투표 조작은 이미 이렇게 다 밝혀진 거지 않습니까 그래서 아주 특별한 사람입니다 특별한 사람인데 보통 국민들이 경찰이나 검찰의 조사에 가가지고 조사를 끝내고 난 다음에 경찰 조서든 검찰 조서든 간에 조서에 사인을 하지 않고 여러분들 나가는 것은 있을 수가 없는 거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아직도 본인이 특권의식이 가득 차 있고 이렇게 하려고 결국은 보궐선거까지 조작을 해가지고 당대표가 된 거죠 이재명의 검찰 조서 거부 검찰 진술 누락됐다고 억지를 부렸다 뻔하지 않습니까 그게 이제 본인이 사인을 하는 순간 법적 효력이 발생하니까 이 사람들이 다 법기술자들이니까 너무나 잘 아는 거죠 여기 수원지검이 잘 이야기했네요 피위자 이재명은 조서 열람 도중 열람을 하지 않습니까 조서가 다 꾸미고 나면 자신의 진술이 누락됐다고 억지를 부리고 정작 어느 부분이 누락되었는 데에서는 대답하지도 않은 채 조서에 서명 날인도 하지 않고 일방적으로 퇴실했다 뭐 말이 안 되는 짓을 한 거죠 무슨 더불어민주당 당대표가 무슨 대단한 자립니까 공화국이란 것은 모든 국민들은 법 앞에 평등하지 않습니까 세상에 검찰에 출동하거나 경찰에 출동해가지고 이 조사를 다 마친 다음에 조서에 사인하지 않고 그냥 나가버린 사람이 세상에 어디 있습니까 이재명 대표는 조사 내내 구체적인 진술을 거부한 채 진술수로 가름한다 거나 흔히 상상이 되지 않습니까 그 현장에 없더라도 질문과 무관한 반복적이고 장황한 답변을 하고 말꼬리 잡기 답변으로 일관한 등 조사에 협조하지 않아 조사에 차질을 빚었다 노란 부분 보시기 바랍니다 정작 조사 내내 진술을 거부하고 조서에는 날인도 하지 않고 검사가 작성한 피의자 신문 조서에 피의자가 서명하지 않으면 재판의 증거로 인정될 수 없다 그렇게 이런 조서에 내놓고 사인을 안 하겠다고 했으면 굳이 그렇게 뭐 검찰에 나와가지고 시간을 낭비할 필요가 없는 거죠 어쨌든 참 대단한 시대입니다 선거를 도덕질해도 수사 한 번 받지 않고 떵떵거리고 다니고 도덕질해가 이런 국회의원 된 사람들이 다 국회에 앉아가지고 온갖 악법들은 다 통과시키고 이게 뭐 나란지 사악함이 그냥 범람한 그런 시대가 된 거죠 그 끝이 어떻게 될지는 알 수가 없습니다만 시민들이 남긴 게 539명이나 기사에 글을 남겼는데 한 분이 인만 열면 국민 국민 입으로만 나불거리지 말고 국민들 보는데 솔선수부만은 자세 좀 한 번이라도 보여 봐라 명식이 정치 지도자고 제1야당 대표로 가는 사람의 은행은 시정 잡배봐도 못하는가 사람들이 오직 답답했으면 2699명이 찬성하고 11명이 반대한 겁니다 시사 문제를 다루는 것이 그렇게 유쾌하지 않은 경우가 많은데 이렇게 말도 되지 않는 일들이 너무 많기 때문에 그러나 이런 말도 되지 않는 일들이 일어난 근본 원인이란 것은 대한민국에서 선거가 무너진 것 선거가 특정 정치 세력이 위해서 장악된 것이고 이 문제가 해결되지 않으면 참 대한민국 국민이 아니라 조선 사람으로서 살아가야 된다는 것을 인지하고 이 문제를 해결하는 데 힘을 다하는 그런 대한민국 국민들이 더 많아지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2022년도 대통령 선거의 실상을 파헤친 도둑놈들 2권 2022년 대선 어떻게 훔쳤나 그리고 도둑놈들 3권 2022년 대선 무슨 짓을 했나를 출판하게 되었습니다 공직선거를 회부하는 도둑놈들 시리즈가 계속 나올 수 있도록 여러분께서 구매해 주시고 주변에 널리 알려주시기 바랍니다 선거를 바로 세우고 나라를 바로 세우는 일에 여러분께서 힘을 대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